아! 송아야! 송아야! 아무도 없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! 송아야! 송아야, 지금 어두운 길을 지도도 없이 헤매는 기분일 거야 그 길 내가 같이 걸어줄게 네가 나한테 올 때까지 난 늘 널 기다릴게 오빠 오빠 송아야! 오빠 괜찮아? 고마워요 와줘서 고마워요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다친 거야? 움직일 수 있겠어? 일단 나한테 업혀 오빠 Instituto 앤